이제 공항 가는 거예요? 그거 주세요 아쉬워 너무 아쉽다 여행 어땠어요? 좋았어요 진짜 마이크 아침에 화낸 거 미안해요 이거 툭툭 맞아요 진짜 이거 툭툭 맞고 결국에 오면 또 찾을 거 같아요 마이크 나중에 꼭 놀러 오세요 예 포쿵카 먹겠습니다 고장 가져왔습니다 아우 수고하세요 바이바이 포쿵카 바이바이 바이바이 땡큐 와 아 한국이다 역시 한국이 제일 좋다 아 와 역시 한국이야 형님 벌써 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해산물을 많이 먹고 왔고 콘철이 옷 산 거 봐라 면세점에서 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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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리세요 하하하하 진짜 안 돼 너무 냄새 나 너무 냄새 너무 냄새 배자수의 아우 아우 집에 가면 토끼리 아저씨는 꼬부가 손이네 하하하 하하하 바이바이 아 이거 재밌다 야 인터뷰 하다가 재밌네 야 이거 할 거 다 하는 거만 진짜 어? 아 깨 들어가 도착해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